자 이제 핵심적으로 재료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료부터 체크를 하면요. 지금 미용기기와 의료 AI 분야에서 코스닥 종목 중에서 주도주로 현재 세력들이 수급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현재 보시면 국내 시장 전체적으로 첫 번째 실정 모멘텀이 올라오고 있다. 결국 매출과 함께 영업이익 자체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부분이 매우 후조고요. 두 번째 시장 전망성 측면에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 미용기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어쩔 수 없이 하락하게 됐는데 이제 팬더믹에서 엔더믹으로 전환된 이 시점에서는요. 이 미용기기 관련해서 그동안 참아왔던 수요가 증폭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현재 미용기기, 의료 AI 관련주들의 모멘텀과 실적을 보면요. 주가 상승률이 이미 이런 식으로 크게 수급적으로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 추이를 한번 보면요. 루트로닉부터 워원텍, 루닛, 여러가지 미용기기 및 의료 AI 관련 부분에 대한 시장 캐파가 다시 한번 성장하고 있고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가름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흑자 전환으로 전환된 이 추이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모멘텀 알아보면요. 지금 현재 시장의 핫한 부분이 이 슈링크, 인모드라는 용어입니다. 이 미용기기 관련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미용기기들이 현재 뜨고 있죠. 피부관리도 예전에는 피부과를 찾았는데 코로나 시대 때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외출을 꺼려하면서 집에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홈트레이닝이다, 홈트다, 운동도 이런 식으로 추세가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전환됐죠. 그와 관련 미용기기도 이런 식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미용기기 시장이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와 관련 슈링크와 인모드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구매 및 매출이 상승하는 부분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보면 빠른 회복과 짧은 시술, 결국 집에서 할 수 있는 미용과 그 다음에 의료 분야가 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피부관리 측면에서도 리프팅 효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게 이 슈링크 유니버스라는 바로 이 기기의 핵심적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피부관련 전체적인 관심과 함께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일단은 고령화로 인해서 안티에이징 이게 뭐예요? 젊어 보이고 싶은 욕구. 플러스 지속적으로 유행했던 K-뷰티가 결합되면서 해외 시장에서 바로 국내산 이런 제품들과 서비스가 다시 한번 급격하게 상승하는 매출적으로 폭증하는 트리거가 된 거죠. 미용의료 관련 주류서, 루트로닉, 이루다, 원템, 하이로닉, 비올, 파마 리서치까지 주요 미용의료 관련 섹터 종목들의 주가 자체가 전체적으로 대상승 시세 이런 세력들의 수급이 체크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요. 주도주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력의 수급이 있는 종목을 매매해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 돈이 흐르는 섹터의 흐름을 잡는 자만이 바로 주식 투자에서 그리고 투자를 하더라도 크게 잃지 않고 벌면 크게 벌른 손익비가 크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시겠죠? 주요 루트로닉 및 원템, 미용 AI와 그 다음에 의료기기 관련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주요 실적 자체가 3,400 그리고 원템 같은 경우도 대단식으로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현재 추세를 보이고 있고 대략적으로 시총 자체가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으면서 적정 주가에 대한 밸류가 다시금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해외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고 이렇게 꾸준히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섹터와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분할 관점에서 그 다음에 어때요? 눌림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크게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섹터이자 종목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템, 추가적으로 탈모 치료기라는 부분도 뜨고 있는데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흔히 말해서 3분의 1이 탈모 인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탈모 시장 같은 경우는 5조에서 10조 이상의 시장 캡파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 탈모 샴푸, 탈모 치료, 여러가지 전통적인 방식의 탈모 관련 치료가 엿보였는데 지금은요. 집에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의료기기를 가지고 시술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결론만 제가 이야기해 드리면요. 첫 번째 시장 규모가 크고 있다. 그 다음에 수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실적과 모멘텀이 상승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맞는 섹터는 바로 미용, AI와 의료기기 관련 업종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제부터 차트를 통해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주요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한 차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료민 뉴스 체크했고요. 핵심 모멘텀 이야기 드렸죠. 이때 제이시스 메디칼의 차트까지 체크해서 추세와 함께 지지저항 구간을 찾고 대응 전략까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이시스 메디칼의 차트 한번 봐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바닥을 찍은 이후에 상승 추세가 나왔고 상승 추세 이후에 이제 박스 구간을 만든 다음에 이 당시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저항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했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파동이 나오는 부분을 바로 상승 파동,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금 이 저점이 올라가는 패턴과 고점이 올라가는 패턴 이렇게 보시면 크게 상승 추세 채널링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지금 매수 타점 같은 경우는 이 추세선의 바닥인 대략적인 9500구간을 눌림목 타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부분 바로 파동의 식별상에서 이렇게 저점을 올리면서 고점을 올리는 파동, 결국 상승 추세선이 이렇게 만나서 상승 채널링을 그려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상단의 추세선을 만날 때는요. 추세가 상승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점을 올리면서 고점을 올리는 부분 확연하게 다시 한 번 상승 추세라는 걸 알 수 있고 주요 핵심 타점은 이 추세선의 상단과 하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교대의 법칙에 의거해서 어때요? 저가를 갱신하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그러면서 파동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보일 때 우리는 목표가를 카운팅하고 파동을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제이시스 메디컬의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의 상단이 만나가지고 채널링을 만든 이후에 조정이 나왔죠. 하지만 이 구간을 다시 한 번 박스로 지지해 주면서 거래량이 터졌다? 결국은 큰 상승 채널링의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핵심적으로 매수 타점 같은 경우는요. 이 구간입니다. 1만 구간이고요. 1만 구간이 왜 형성이 됐느냐. 매물대 분석으로 봐보면 기존에 계속적으로 저항이 나왔던 이런 구간을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돌파를 했죠. 결국 이렇게 고점으로 계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을 뚫어내게 되면 내려오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 번 반등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지지 저항의 풀리법칙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지금 이 눌림목 타점 1만 구간부터 이하로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런 구간 이후에 핵심적으로 올라간다면 다시 한 번 정고점을 넣는 파동이 나오면서 이 구간 앞자리가 바뀐다. 왜냐? 파동의 법칙에 의거해서 어떻다? 최소 1.618배 이상으로 상승 파동이 나온다. 결국 고가 갱신을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이렇게 올랐던 파동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때요? 앞자리가 결국 바뀔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터져가면서 세력들의 선행지표라고 불리는 이 OBV 지표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강력한 상승 추세이자 눌림목 시 매수로 대응해야 되는 타점인 거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추세 매매 관점에서 상승 추세 매매라는 관점에서 리스크가 낮고요. 그 다음에 눌림목 구간을 노리기 때문에 낚시 매매다, 관망의 매매다 할 수 있지만 토닉비가 높고 한 번 제대로 먹으면 혼절가와 리스크는 작은 대신에 크게 먹을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로민 뉴스 체크했고요. 핵심 모멘텀과 주요 구간 체크해드렸죠. 이제 세력들의 평당가와 매집량을 기반으로 매물대와 파동 분석해드릴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신규 매수과, 추가 매수과, 파동의 1, 2, 3차 목표가를 잡아들여서 어때요? 결국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핵심 대응 전략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인은 절대 금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매수과,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마를 정밀 분석해서 개량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놨습니다. 분할 매수과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당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전략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났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 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전략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전략자료 발송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들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불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의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 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 효과로 수익이 나섰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보셔서 딱 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보셔서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 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률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다음에 수익 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1차부터 3차 저항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행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매수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콘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 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